싼 안녕하세요 산남자 입니다 며칠 만에 왔는데요 능이가 좀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이거 완전 대물인데요. 와 사이즈 좋습니다. 자 몇 송이 채취를 했습니다. 자 아이고 오랜만에 능이 안았고 입니다. 한 송이가 꽃이 핀 것처럼 아주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. 자 좋구요. 자 능이 한 송이 푸짐합니다. 와 능이가 안 보였었는데 보입니다. 며칠 전에도 제가 여길 다녀갔는데.. 아.. 아 큰일났네 이거 아 낙연밑으로 많이 들어있구요 아 낙연밑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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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낙연밑으로 많이 들어있 아 낙연밑으로 이제 능이 좋구요 자 능이 한 송이 또 채취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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